이갈이의 숭어가 많이 지나간다고 해서 이갈이로 가봅니다. 오후 4시 넘었습니다. 4시 넘은 가운데서 이갈이의 숭어 걸치기로 출발하였습니다. 5시 넘은 가운데서 이갈이의 숭어 걸치고 있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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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우후 구멍 다행히 장비를 바꿔라. 장비만 깔아 빨리 최아이 오! 뭐야? 알았다 하하 흑찬받은 노드로 한 수 있습니다. 그렇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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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멋있다. 와. 자. 갑니다 갑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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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미래나 걸린다. 아. 걸었다. 갔다. 와. 걷는 소리가 뭐 장난 아니다. 흐흫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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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옵니다. 이었. 와 연상중. 위치. 완전 lig. 싹. 아, 길어봤다. 앞으로 빨리 나, 앞으로 빨리 나. 끝났다, 끝났다. 걸었습니다. 걸었습니다, 걸었습니다. 아이고, 아이고, 난리 났습니다. 폭로 장착했습니다. 잡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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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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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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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 newer 와 아 슈터했습니다라고 아고 어 커튼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오늘의 조각입니다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단머리 방생 일곱. 오늘 총 일곱 마리 잡았네요. 잠깐 와서 많이 잡았습니다. 사이즈 좋다. 사이즈 좋네. 처음 와봤어요. 이거리는 처음 와봤는데. 잠깐 와서 뭐. 이 정도 잡았어요. 자, 해 떨어져 갑시다. 민물로 싹 실 것 같디. 아까 전마가 한 마리 부르고 갔다. 저거 좀 먹어. 아. 크네. 크다. 엄청 크다.